반새 울려 퍼지다 종소리가 멈추면 눈을 뜨고 창문 밖으로 빗물이 내려오며 걸음을 멈춰버리고 모두가 세상 밖으로 어디쯤에 손을 뻗어야 하는지 저기 멀리로 넘어가는 나까지 밝은 빛의 눈처럼 모두를 다 비춰줄 거야 눈 뜨고 창문 밖으로 빗물이 내려오면 걸음을 멈춰버리고 모두가 세상 밖으로 어디로 손을 뻗어야 하는지 더 멀리로 걸어가야 하는지 불빛은 얼마나 많았는지 저 멀리로 넘어가는 나까지 더 멀리로 넘어가는 나까지 빗물이 내려오면 새로운 하루에 시작될걸 기다린 끝에 다가오는걸 새로운 하루에 시작될걸 새로운 하루에 시작될걸 새로운 하루에 시작될걸 새로운 하루에 시작될걸 새로운 하루에 시작해